디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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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슈아 넷! 조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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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노 둘! 디노 디노 승관 둘! 승관 승관! DK는? 좋네 조슈아 마지막으로 한 거 조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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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불 마시고 싶은데 머그 언니야 머그 기어 기응으로 하나만 더 해줘 하나 둘 셋 아 미안해 아 미안해 큐큐 큐큐 박스 비수 네 바로 해 유 미응 잘해 미워 잘해 미워 다시 한 번 한 번 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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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소리 좀 줄여야겠네 이응 이응 영원 야 뭐야 뭐야 야 communicate 귀여운 걸로 이제 우유도 있고 아우 영원도 있고 끝나는 걸로 어 여기요 진짜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아니요. 하지마. 하지마 알겠어. 아 제가 또 슈아한테 잠깐 좀 쳤어요. 여기까지 올라왔다. 현실 화날뻔했어. 현실 화내 보여줘요. 현실 화내. 현실 화내. 현실 화내. 아니 와. 가짜무짝 와줘. 왜 뿌리는데 안 와느냐? 아이고. 현실 표정이 나올 것 같은데. 굉장히 묽혀져. 너의 본 모습을 보여줘. 지금 본 모습 보여주고 있어. 아 근데 내가 저번에 브이앱을 하는데 그 조슈지 뜻을 계속 알려달라고. 아 그래. 그거 오늘 그냥 공개할까? 여러분. 비밀. 이거 갑자기 방에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요? 지나가는데 시끄러워가지고. 아 그래. 우리 슈아이랑 우리 방에 연결돼있어. 아니 여기. 나는 매니저 형 방이라는 거. 영상도 그거? 해놨다가 닫았어. 지금 민규랑 원우까지. 이 노래는 Close To You by The Carpenter. 이 노래는 Close To You by The Carpenter. 근데 너무 불편하게. 하단지를 너무 많이 가요. 혹시 피자 남은 거 없죠?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이거 뭐. 뭐야. 왜요. 왜요. 상단이지. 욕 안 해요. 아니 목욕함도 없고. 아 목욕한다고. 나 목욕하려고 했네. 아 목욕했어. 아 정말. 어떻게대로 고생했어. 이거 어땠어? 벌써 맛있어. 티비 부침개 같지 않았어? 어 맛있어. 부침개 같아. 그치? 나 목욕 잘게. 우지 방 갔다 왔어. 영호랑 분이 방. 먹고 있었어? 우지는 한식을. 네 챙겨야지. 어떻게 먹냐면. 우지는 먼저 공깃밥에다가. 고등어 구이랑. 두부. 삼겹. 김치. 그거랑. 먼저 밥을 다 먹고. 지금 시카고 피자를 먹으려고. 소거하시키고. 소거하시키고. 소거하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. 진짜 맛있어. 아무튼 그랬습니다. 소거하시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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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장. 소거하시키고. 이게 또 버전이 두 개 있더라구요. 이. 브로콜린 섹션 버전 있는데. 이게 약간 그거 같아. 여기 딱 밤이 갈려져서 너네 너희 V-up하고 난 너네 V-up하고 소거하시키고. 아 이 노래 진짜 좋습니다. 라라라라 정환아 조용히 오케이 오케이 인어 미치고 가 근데 왜 와인은 치즈 그거 한다면서 왜 와인 안 맞아? 와인은 그 형이 다 하는 거 삶에 뺀다 오는 거고 아 삶에 깼어? 이럴 때는 피곤해서 웃는 거 삶에 땐 안 피곤하게 잘할게 그리고 삶에 안 쓰는 거 아니야? 삶에 안 쓰는 거 아니야? 삶에 피곤해가지고 나는 다시 방학 가겠습니다 빠이 안녕 남상판을 만들고 가네요 어떻게 한 번 더 막 이러지 또 하기만 해봐 진짜 삶에야 왜 이래? 진짜? 왜 그러지? 두 분이 들어오지 좋으니까 할 말이 없네 싫으면 하는 거 같아 싫으면 방이 들어오지도 않아 가 잘 가 싫으면 방이 들어오지도 않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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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현실 친구예요 축축축해요 여기 지금 가끔씩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 가끔씩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 어? 나도요 무슨 생각이 있는지 머리 속에 하하 하하 여기 왜 왔는지 어 탈출하고 싶었어요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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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안 나왔네 하하 정하이 너무 좋지 현실 친구야 나도 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이렇게 정하이 형 진짜 옛날에 장난을 진짜 많이 쳤대요 자기가 말해주더라고 어떻게 쳤는지 많이 쳤을 것 같아 딱 봐서 빼줄게 우와 잠시만 나 진짜 저렇게까지 말 하니까 모르겠다 아 너도 눈을 얻을려도 그런거야 내가 지금 너무 너무 싫은게 다음은 원래 디노의 첫사랑이었던 조슈아 씨나 아 조슈아 조슈아 형 아 연말 무대에서 세븐틴의 그 블루블랙남 누구? 정도로 굉장히 큰 큰 화제를 불고 오셨는데 불고 오셨다고요?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좀 마음에 드는 분이 있나요? 전 누가 와도 반하지만 오픈마인드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가기 싫어지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일단 돌아봐주세요 자 조슈아 씨입니다 짝꿍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와주세요 10 9 5 8 7 6 5 5 5 5 4 5 2 1 3 3명이나 나왔어요 3명이나 오 되게 인기가 많으시네요 지금 원우 씨는 슈아 씨를 고르신 이유가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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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까 이름을 저렴한 내용을 한 명만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름을 개명해가지고요 네 전슈아로 아 전슈아로 디에이팅은 오늘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네 슈아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마음대로 마음에 끌려서 마음이 가는 대로 박자를 타는 대로 자 자 우리 정아 씨는 저도 뭔가 마음이 가기 때문에 끌렸다 마음에서 끌렸다 연색 동기잖아요 그래도 슈아 씨가 지금 이 순간에서 오늘 게임을 같이 하고 짝꿍을 해야 되는 그 멤버를 딱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말 고민이 너무 많이 되네요 자 눈을 감아주세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원우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분께 손을 잡아주세요 오 대박 오 됐다 드디어 세 번 씹어 너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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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내가 봤을 때 원우 씹어야 순간 씹어야 커플이 될 거 같아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슈아 정한 커플 박정 승관이 윙크 조금봤어 너 A씨가 안 뽑아주면 나갈 커플이야 약간의 밀당이야 저 밀당 아니요 저한테 아 같이 합수로 하시면 돌아가 다시 다시 정한 씨에게는 잘하시는 게 나을까요? 아 아 아 최애인 아 아 아 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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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시 다시 가자 오 이렇게 다 된다 아 이거는 다 될 거 같은데 따라하기 있나요? 당연하죠 당연하죠 따라하기 있나요? 생각보다 잘해요 저희는 남들 여러분 이거 막 그렇게 잘해서 그렇게 뭐 좋은 거 없어요? 아 재밌다 할만한데?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어 어 잠깐만 나라 하면 우리 테레토미가 아니에요 와 저래 되는 거예요? 와 저래 돼요? 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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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시작! 조심치고 와라! 야, 진짜! 바람을 한 번 바람을 해, 진짜! 그렇게 이기려고 바람을 해! 야, 죽여버렸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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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칠리에스마 때도 이런 표정 못 봤어, 진짜! 아니, 뭐 이렇게 열정을! 야, 야, 이거 맞다, 이거! 정환재 시아가 실패했고요!